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이제 슬슬 셀트리온 합병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2대1 김재은 기자께서 쓰셨어요. 타이틀은 합병 첫 단추 꾀한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은 어떻게?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고요.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이 3사 합병을 위한 첫 단추를 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셀트리온 홀딩스는 지난해 9월 신설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케어 흡수 합병한다고 지난 26일 공시했다. 지추사관 합병이 마무리되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3사관 합병이 진행돼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홀딩스 합병 셀트리온으로 지배건조가 단순해진다. 이 과정에서 일값 몰아주기 논란은 해소될 전방이다. 현재 셀트리온은 바이오약품 연구생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판매,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판매를 맡고 있다. 그러나 3사 합병 시 서정진 회장이 지배력 확대와 소액주주 간 이해의 관계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지수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그룹사 합병 발표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경영 투명성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선 지주사 합병보다 사업회사인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합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이 합병 후 셀트리온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선 셀트리온 주가가 낮을수록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서 회장이 직접 보유한 11.2%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활용해 합병 신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지난 30일까지 1년 반가량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주가는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셀트리온 사명제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3,4주가 흐름은 우연찮게도 셀트리온을 가장 부진했다. 수혜를 받을 것으로 거론된 셀트리온 제약이 무려 257%나 오른 것도 눈길을 끈다. 왜 이걸 지난해 1월부터 비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연말에 셀트리온이 36만 5천원이고 지금 25만 3천원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동의할 수 없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30일 종가는 지난해 연초 대비 43.4%,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8.2%, 셀트리온 제약은 257%나 급등한 13만 9천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것만 보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3.4 합병 비율은 이사회 합병 결의 하루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주가를 가중평균에서 산정되지만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합병 대상과 방법 등은 아직 미정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네요. 이사회 결의 하루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주가. 변수는 남아있다. 3.4 합병에 있어 주주들의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청구권이 얼마나 될지이다. 각 사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합병하는 가격이 된다. 다만 일각에선 그동안 내부 거래로 일으켜온 매출이 적지 않아 기업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합병을 성사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거래하는 금액은 연간 7,700억 원 수준으로 셀트리온 그룹의 총 매출에서 38.5%를 차지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대규모의 재고와 매출 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증권사 연구원들이 아주 셀트리온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죠. 이제 슬슬 셀트리온 사업회사 3개의 합병 이슈가 불거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따 저녁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의 셀트리온 헬스케의 보고서 같이 한번 보시죠.